일단 단군은 지리적, 지정학적 실수를 하셨죠. 일본, 중국, 위에 유목 세력 불러싸여서 우리는 적은 생산력과 적은 인구로 그들을 상대해서 민족 정체성을 지켜야 했다. 평시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장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전시에는 적은 인구와 생산력과 회복력으로 우리보다 훨씬 풍부하고 압도적이었던 외적을 상대해야 했다. 첫 번째가 지리적, 두 번째가 지정학적. 어려움이었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민족의 기질이 형성되었다. 오늘 작가님 모시고 한국인의 탄생, 한국사를 넘어선 한국인의 역사, 이 재밌는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뭔가 약간 국뽕스러운 느낌도 살짝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국뽕이냐 아니면 국가냐. 의도를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의도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한국인을 비판하겠다. 혹은 한국인을 어떻게 이렇게 우쭈쭈하겠다가 아니라 그 처음부터의 목적은 이해라는 거죠. 국뽕을 해도 되고 국가를 해도 되는데 이해하고 가자. 그게 원래 목표인 거죠. 첫 번째 주제는 당군과 조선인데요. 당군, 우리 시초로 갈 수 있죠. 실패한 게 있다고요. 이 땅의 당군 할아버지께서 터잡으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오셨다. 기획 부동산 사기. 일단 두 가지인데 어떤 한 민족의 기질, 그 민족성. 그 민족은 도대체 왜 이런가. 우리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 민족이 먹고 살아왔는가. 그것은 지리적인 조건적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민족이 이 민족과 싸워서 살아남아 왔는가. 그것을 보는 게 두 번째인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지정학적 조건이라고 하죠. 두 경우 모두 굉장히 빡센 조건에 빠지셨죠. 자연환경과 위치 선정이 안 좋았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자연환경의 차원에서는 일단 이런 겁니다. 단반도가 정말 촉박한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옛날부터 흔한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악 지형이 70%에서 80%... 산이 많죠. 그렇죠. 산이 많은데 단지 우리가 지도를 2D 지도를 위해서 내려다볼 때 우리는 보통 한국이 산이 많긴 많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죠. 그런데 그 산의 대부분은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암석 지대죠.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의 산은 개발하거나 평탄화하기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은 산이 중국의 태산이나 미국에 있는 산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겹겹산이고 이게 다 이지러져 있고 산맥과 그 지맥들이 다 틀어져 있죠. 위에서 아래로 지도를 보면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현실의 그 3D 안에서 살 때는 그 수많은 이지러진 산맥 지형이 만들어내는 우리는 그늘을 지나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농사가 가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한정적인 그 땅 안에서 조선시대 기준 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먹여 살려내야 했다라고 하는 그 척박함. 그다음에 기후적인 거. 우리나라 겨울에 한국이 제일 추우라고 말하지만 한국보다 추운 데가 있죠. 있죠. 시베레가 더 춥죠. 롯이 얼마나 추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정말 더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운 데가 있죠. 한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1년 내에 견뎌야 되는 연교차는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심합니다. 지구에서 저는 거의 제일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거의 심하면 60도까지도. 체감온도로 계산을 하면 영하 20도다 그러면 체감온도 한 마이너스 40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체감온도로 계산을 하면 거의 100도에 가까운 80도 90도 체감온도의 그 연교차를 우리는 견디기 때문에 몸과 정신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다. 계절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계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계절 우리는 사계절 때문에 고생이다. 근데 사실 사계절 때문에 고생인 건 우리의 기분이나 컨디션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생을 할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더웠고 정말 떨었겠죠.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쌀농사의 올인한 문명인데 쌀농사 문화권 중에서 제일 적박해요. 한 해에 한 작물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그걸 N기작이라고 해요. 우리는 쌀이 1기작이죠. 근데 보통 쌀농사를 짓는 곳은 2기작 3기작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그 좁은 땅에 방글라델시 같은 경우는 2억 명 3억 명이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거기 그 풍요로운 그 벵갈 삼각주 지역에는 사무작도 가능한 땅이 있거든요. 쌀농사라기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딱 1기작만 할 수 있는데 1기작에서 소출되는 그 쌀의 양은 그러면 풍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적박한 양이 간신히 생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쌀농사를 정말 힘들게 져요. 쌀농사 짓기 힘든 곳. 쌀농사 짓기 힘들어서 똑같은 노동량에 쌀이 별로 안 나는 곳 있죠. 그런데는 노동력도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더 물을 대기 위해서 보호를 만들어야 되고 물기를 떠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런데는 또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지력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더 보내기를 깊게 심어야 되고 이런 노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사 주기에 보면 4월에서 5월 사이에서는 그 지난해에 생산했던 쌀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쌀을 수확하고 나면 그 쌀을 수확한 자리에 보리농사를 짓거든요. 기후대별로 우리나라가 다르지만 보통 6월 중순에 보리가 수확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무조건 굶게 돼요. 지난해 정말 풍년이 아니냐. 이것을 춘군기라고 하고요. 일제강점기의 수탈에 의해서 춘군기가 늘어난 것을 보리고기라고 해요. 원래는 조선시대에도 맹령기라는 말은 있었어요. 보릿고개, 맹령. 그런데 그 맹령이라는 말을 일반 농민들이 쓰지 않았어요. 이 보리가 여물 때까지, 6월 중순 때까지 딱 여물어야 그 보리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깔닭고개인 거야. 그래서 맹령,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으로 유행어처럼 퍼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춘군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치선정은요? 위치선정은 바로 간단해요. 바로 가장 가까운 라이벌이자 이웃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세죠. 너무 세요. 너무 규모가 크고 너무 막대하고 너무 압도적인 적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언제나 팽창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거의 생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생물들 있잖아요. 우리는 다 자랐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클 일이 없잖아요. 포유르니까. 그런데 옛날에 공룡이나 바다하고 이런 애들처럼 특별히 죽지 않는 계속 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불가사리, 대왕조개 이런 애들. 중국의 중화문명 그리고 한족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최초로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을 통일해서 중국이라는 개념을 발명한 다음에 중국은 발명품이잖아요. 자연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 발명을 한 다음에 그 중국이라는 발명품은 생명력을 얻어서 괴수물, 불가사리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커지죠. 원래 한족들이 동이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산동성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산동성도 한족과 중화문명에 편입이 되니까 한반도가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한반도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축소를 뻗지 않았냐. 뻗었죠. 고조선이 멸망했고요. 고구려가 멸망했고요. 백제가 멸망했어요. 이제 쿨타임이 찼는지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 그런 중국은 팽창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중국의 팽창에 맞서서 우리 조상님들이 고생을 지나치게 많이 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팽창적인 문제에서 있다 가려고 하는 건 뭔가 북한과 또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현대에 와서는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종문명, 중화문명하고 싸운 거는 이제 고구려가 멸망, 고구려 백제 멸망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흘렀고 이제 쿨타임이 찼어요. 그런데 저는 책에서 제가 갖고 있는 좀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중국은 하나가 아니다. 오리지널 중국이 있고 우리는 여러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정의는 생산력과 전투력, 군사력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 물량과 그 물량의 생산력과 회복력이 압도적인 국가적 세력을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로 우리를 압살하려고 했죠. 예를 들면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112만 명이 왔잖아요. 112만 명? 우리나라 몇 명이? 우리나라는 그때 정의 군사를 보았을 때 20만 명이 100% 안 됐을 거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10만 명이 안 됐을 거예요. 10배가 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단지 그냥 10배가 넘는다. 단일 전쟁. 단일 전쟁으로서 세계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최대 규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인류, 그다음에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때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몇 명의 외적이 쳐들어왔는가? 지금 그 비례로 해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1억 명? 2억 명? 이 정도의 군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초월적인 거죠. 이건 코스미코로죠. 중국은 언제나 인구, 그다음에 그 인구가 아무리 죽어도 그 인구 회복력, 중국은 땅이 풍요롭잖아요. 그걸로 그거를 벌충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고구려가 싸움을 잘해도 이 체급에는 당해낼 게 없어요. 당해낼 수 없어요. 고구려가 중국과 7번 전쟁을 했습니다. 수나라, 당나라와. 7번 전쟁을 해서 6번 이기고 1번 졌어요. 마지막에 1번 졌을 때 멸망했어요.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물량 그대로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국이 여러 개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바로 위에 초원의 용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 조선보다 인구는 훨씬 적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보면 동네에 소 3마리, 말두 마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 100명 사는 마을이 있으면. 그리고 그 가축들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도 다 품이 들고 비용이 드는데요. 겨울에 쇠죽, 말죽 다 사람이 일일이 직접 끓여서 먹이지 않으면 자연상태에서 야생상태에서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박목한 상태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기호가 그렇잖아요. 칭기스칸 시대의 몽골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사람 한 명에 말 20마리, 소 30마리 이런 식으로 딸려 있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 한 마리에 사람 한 명이 타 있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으면 이걸 기병이라고 해서. 그렇죠. 한 명의 기병은 통상적으로 동서고금에 5명에서 15명 사이의 보병의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그다음에 거란 우리가 상대했던 거란, 여진, 몽골 이 기병은 특히 질이 높았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쳐줘야 돼요. 풍부한 가축 자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전투력이 가축으로부터 생기는 전투력이 있어요. 그 가축의 생산력과 중국 중원의 농부들이 생산하는 그 농작물의 생산력은 우리 입장에선 비슷한 위협인 거예요. 일본도 또 다른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문명은 물질적인 양의 차원에서 국력의 차원에서 원래부터 한반도를 추월할 운명을 갖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평야의 넓이가 우리보다 더 많은 평야를 처음부터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야의 질이 더 좋아요. 기후 때도 좀 더 난방기후예요. 그래서 임진와란 때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맛이 가서 침공하긴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다음에 명나라다 명나라 다음에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러고 그 사람 진짜 진심이었잖아요.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었더라도 조선을 한 번은 침공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은 계산이 서면 각이 서면 침공할 만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전체 쌀 생산량 인구 이건 통계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둘 다 조선의 2배입니다. 물리적 국력이 조선의 2배였어요. 침공할 만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위에 유목 세력 이러한 중국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적은 생산력과 적은 인구로 그들을 상대해서 민족 정체성을 지켜야 했다. 평시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장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전시에는 적은 인구와 생산력과 회복력으로 우리보다 훨씬 풍부하고 압도적이었던 외적을 상대해야 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지리적 두 번째가 지정학적 어려움이었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민족의 기질이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썼었던 얘기죠. 이 책의 표지에도 나오는 게 이제 마늘이잖아요. 이게 결국엔 아까 쌀농사 보리농사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 한국인에게 마늘이란 뭐고 우리는 왜 마늘을 먹기 시작했나요? 이게 당군신화에서 나왔던 게 마늘 아니었나요? 공과후루왕이었죠. 사실 당군신화의 버전은 원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 모든 신화 중에 향신료를 잘 먹을 줄 안다는 게 그토록 중요한 조건이 되는 신화를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요. 당군신화 밖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마늘 이런 얘기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마늘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페퍼민트일 수도 있고 페퍼민트가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박하일 수도 있는데 그걸 먹고 안 먹고 가 이렇게 중요한 조건이 이게 동물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조건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나?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마늘 섭취량 1등이잖아요. 2등보다 한 3배 되거든요. 2등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중국이랑 미국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마늘은 마늘 기름을 내서 마늘은 버리고 기름만 먹는다든지 마늘의 향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먹는데 우리는 보통 마늘을 다 져가지고 음식에 넣어서 같이 익혀버리잖아요. 형태를 없애버리잖아요. 다 섭취할 수밖에 없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한 15배 승부를 먹는 거죠. 왜 그랬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늘은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이에요. 그런데 단군신화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이 아니었어요. 단군신화 시대에 마늘이라고 불렸던 것은 달래에 가까운 마늘의 원종 야생마늘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마늘은 중국에서 계량한 마늘이에요. 계량 사람이 직접 기를 수 있게. 그 전에는 야생마늘이었던 거예요. 그 야생마늘 달래 상태에서도 핵심 성분은 똑같아요. 알리신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고대에 알리신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알리신은 몸에 섭취했을 때 몸 안에 뱃속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몸을 감염시킬 수 있는 독성이나 이런 성분들 있죠. 이런 세균들. 이것을 죽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독의 역할을 해요. 마늘과 함께 우리 욱녀께서 막 열심히 드셨던 게 쑥이잖아요. 쑥은 장기의 염증을 치료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위의 염증을 치료해요. 위 안에 들어오는 감염 정보를 쫓아내고 알리시는 그 다음에 쑥은 불편한 속을 달래주면서 배탈 나는 것을 방지해줘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척박해서 그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먹기 위해서 쑥과 마늘이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식량이 부족해서 온갖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세균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령 우리는 해조류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30종류를 먹어요. 많이 먹죠. 많이 먹죠. 고사리를 나물로 부쳐먹어요. 고사리는 외국에서 독초예요. 명이나물도 독초예요. 나 맛있는데? 그런데 장아찌 형태로만 드셔보셨죠. 고깃집에서 생으로 안 주잖아요. 생으로 먹으면 사람은 이제 픽 쓰러집니다. 그 재독 과정이에요. 재독을 하기 위해서 독을 없애기 위해서 장아찌 상태로 그 독을 빼는 거예요. 순환시켜서 먹는 거고 저는 나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우리나라 나물 레시피의 90% 이상은 먼저 끓는 소금물에 나물을 데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묻혀가지고 나물을 만들잖아요. 소금물에 데친다고 하는 것은 독을 재독하는 과정인 거죠. 나물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먹는 나물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독초예요. 이러한 환경에서 쑥과 마늘을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쑥과 마늘을 먹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 옛날부터 신화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관념적이잖아요. 굉장히 증물적이고 세속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을 인간성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믿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다. 저는 그것이 단구신화 속에 들어가 있는 숨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생존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쌀농사를 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는 쌀농사를 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가장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쌀농사 문화권 중에 2등도 아니고 1등으로 제일 쌀농사하기에 불리한 땅이에요. 실제 노동 대비 정말 땀뻘 뻘 흘리고 그 노력하는 대비 소출도 제일 적어요. 그런데도 쌀농사를 왜 했냐. 쌀농사는 단위 명적당 인구 부양력이 전 세계 모든 작물 중에 제일 높아요. 우리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을 할 수 있는 평야와 일조량이 한정된 환경에서는 결국 쌀농사를 짓기에 가장 불리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에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밖에 없었던 거군요. 다른 작물을 하면 인구 부양을 못해요. 같은 면적에서. 그리고 또 당분신화 속에 한국인은 순결한 잡종이다라는 코멘트 하셨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꼭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정설인데 중국 북쪽에서 요동반도 만주 이쪽을 하이웨이 고속도로처럼 건너가지고 중간에 신길 인터체인지 해가지고 목적지가 한반도라고 하는 목적지 압록강 이남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우리의 선족 일부가 옵니다. 이분들을 보통 예맥인이라고 하죠. 예맥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맥이라고 함께 부를 때도 있지만 예와 맥을 따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하지만 아주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목문명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수렵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선주민이 있는 땅에 오게 된 거예요. 한반도에 한반도에 원래 살고 있었던 분들은 한인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중국의 한족에 할 때 그 한자와 한자가 다르고요. 마한진한 변한할 때 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조상님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혼혈 민족이에요. 우리는 혼혈 민족의 후손입니다. 예인, 맥인, 한인이 합쳐진 것이 우리 한국이네요. 그런데 단군 신화가 상징하는 것은 이건 꼭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정설이지만 정설로 봐야 되지만 환웅과 단군은 예맥개로 봐야 되고요. 아마도 곰과 호랑이 아마 한인이라고 봐야겠죠. 웅려는 곰을 토템으로 모시는 토착 부족을 상징하는 거였을 거고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좁은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곰이든 호랑이든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주민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정말 야생동물도 포함해서 선주민과 그 척박하고 위험한 한반도 특유의 변화무쌍한 자연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그것을 동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재밌네. 옛날 당군 신화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당군도 포함해서 한국인이 지금 모습을 만드는 세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일단 단군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리적, 지정학적 실수를 하셨죠. 빌라왕한테 당하셨죠. 왜냐하면 지리적 조건, 지정학적 조건에서 우리는 민족적 기질이란 건 당연히 그 민족적 기질이 형성되는데 그 토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한국인 아버지를 세 명을 꼽았는데 사실은 상징적으로 세 명을 꼽은 거지 정말 그 세 분이라고 믿는 건 아닙니다. 첫째 당군 둘째 고려현종 고려현종 같은 경우는 거란을 물리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때 저는 민족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라고 하는 민족정신 민족의식이 처음 형성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민족성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성 한국인 개개인에게 부여한 것은 아무래도 저는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이 세 번째 아버지가 되겠죠.